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가격이 급등하고 자동차 강판 가격도 조만간 오를 전망입니다. 결국 완성차 업체로 향하는 원가 상승 압력이 커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1년 넘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아이오닉5는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기아 EV6는 1년 4개월까지도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는 생산 차질이 이어지면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올 들어 원가 부담 압력이 강해지면서 완성차 업체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극재 소재인 리튬 가격은 올해 들어 2배 가까이 급등했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등 국내 주요 양극재 제조사들은 이번 달부터 배터리 셀 제조사에 공급하는 양극재 가격을 평균 25% 수준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완성차 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메탈 가격을 연동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배터리 원가 부담 증가의 상당 부분이 완성차 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 강판 가격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오를 전망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톤당 5만 원, 하반기에 12만 원 인상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톤당 15만 원 전후의 가격 인상한이 현재 최종 조율 중입니다. 지난해는 공급자 시장이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고 수요자들이 이러한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소비자들이나 공급업체 모두 지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결국 완성차 업체들이 이러한 원가 상승분을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대차그룹 측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실시간으로 차량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가격 책정 과정에는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사양과 상품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대차그룹이 차량 스펙 구성 변화를 통해 원가 상승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